안녕하세요 영상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쓰고 있는 색보정 패널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보고 계신 블랙매직 패널을 한 3년 정도째 쓰고 있고요 이전에는 탄젠트 엘리먼트를 한 3년 정도 사용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비드 아티스트 칼라랑 탄젠트 웨이브 같은 패널들도 좀 만져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패널이 꽤 익숙한 편인데요 패널에 관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씩만 이야기를 좀 놓고 볼게요 패널이 있으면 색보정이 잘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꽤 많이 주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색보정 패널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도구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칼은 명인 1호 분께서 만드신 칼이라고 하는데 이 칼은 180만 원 정도 한데요 굉장히 고가의 칼이죠 제가 수백만 원짜리 이런 칼을 쓰고 뭐 천 원짜리 칼을 쓰고 있는 셰프님이랑 비교하더라도 저보다 셰프님이 훨씬 더 요리를 잘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패널이 없어도 색보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시고요 패널이 있어도 색보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패널 없으면 색보정할 때 좀 불편한가요?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주시는데요 패널이 있으면 편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 편한데 없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 쓰다가 안 쓰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는 패널을 쓰지만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다른 곳에서 이미지를 만져주거나 할 때는 패널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적응이 다 돼서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있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런 패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빠른 작업 속도, 정교한 작업, 패널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신뢰감 한 요 정도의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빠른 작업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빠른 작업 속도는 전용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을 때 얻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장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음향 콘솔이나 영상 스위칭 장비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있어야만 작동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로도 작동이 가능한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키보드랑 마우스로 작업한 거에 비해서 개별 기능들이 할당된 도구들을 쓰면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색 보정을 할 때 이번에는 어두운 걸 낮춰야지 이러니까 리프트에 가서 리프트를 어떻게 낮추고 리프트를 낮췄더니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좀 너무 어두워진 거 같아 나는 중간 부분을 좀 밝혀줄래 그래서 감마를 들고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하는 것들을 말로 전부 표현을 하면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우스와 키보드로는 한 번에 하나씩의 작업밖에 할 수가 없는데 패널을 쓸 때는 이런 것들을 거의 유기적으로 동시에 작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런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두운 데를 조금 지금보다 낮춰줘야 될 거고 밝은 데는 조금 더 키워줘야 될 거고 채도도 높여야 할 거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키보드로 하면 리프트를 일단 낮춰서 어두운 데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고 게인을 높여서 어느 정도 밝기를 맞췄습니다 게인을 올리다 보면 약간 리프트 어두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프트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낮춰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하면 이제 감마 같은 것들로 내가 원하는 밝기 전체적인 밝기 느낌을 잡아주시고 채도도 어느 정도 올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최대까지 올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대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 뒤에 대비를 조금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보시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느리기도 하죠 거기다가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를 내려놨는데 게인을 올리다 보면 이제 어두운 부분이 딸려 올라가다 보니까 리프트를 다시 낮춰줘야 되고 막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패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어두운 부분 같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이 잡아주실 수 있고 밝기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밝기 중간 값을 올렸을 때 어두운 부분이 너무 깔려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도도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최대까지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 잡아주면서 조금 밝게 대비가 높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이렇게 피벗이랑 컨트라스트 같이 움직여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밝기가 너무 밝은 곳이 너무 밝아진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살짝 이제 개인 값을 조금 낮춰줘서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에 하나씩 작업을 한 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바로 손으로 움직여 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딜레이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빠르고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작업하는 동안에 저는 인터페이스를 별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로 작업을 해야 될 때는요 마우스 커서가 예를 들어 제가 개인을 높이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 커서가 이쯤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제대로 보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삐져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값을 올리면요 마우스 휠을 돌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우스 휠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킹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와 스코프뿐만 아니라 되게 인터페이스까지도 되게 시선을 분산해서 봐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을 조절하고자 할 때 이 마우스에 전혀 상관없이 패널을 사용하면 저는 화면과 스코프만 보면서 어느 정도 밝기로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시간과 어떤 정교한 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조작감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기억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버튼이 있는 폰을 쓸 때는 개별 버튼에 이제 자 모음이 할당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을 보지 않고도 막 문자를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판을 보지 않고는 글을 쓰기가 예전에 비해 어렵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조작감 역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걸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조절했을 때 그리고 이 물리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제가 이만큼 돌렸을 때 밝기가 어느 정도 변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밝기가 어느 정도 변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마우스 휠을 돌리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어느 정도 조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채득하기 좋은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업의 정교함도 색보정 패널을 쓸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때 마우스 휠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마우스 휠에서 한 단계 이렇게 움직이는 이 단위보다 더 미세한 조정들을 우리가 패널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미지에서 감마 값을 한번 많이 움직여 놓을게요 감마 값을 많이 올려 놓으면 지금 그냥 일단 무작위로 이렇게 당겨 놨습니다 감마 값을 많이 올려 놓은 뒤에 리프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웨이브 폼이랑 이미지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웨이브 폼을 움직이면요 하나 낮추면 갑자기 이 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고요 하나 높여도 굉장히 큰 정도의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스 휠 상에서 움직이는 건 0.01 한 칸이죠 마우스 휠 로 이 상태에서 패널로 리프트를 조절해 볼게요 여기서 살짝 낮춰 주시면요 지금 보시면 0.1이지만 아까처럼 밑에 뚝 떨어지진 않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그리고 혹은 위로 올려도 그 미세한 정도의 조절 이런 정도의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죠 제가 다이얼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아 마우스 휠에 비해서 패널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미세한 섬세한 조정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와 패널이 없으면 그럼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뒤에 노드에서 리프트에 가가지고 휠을 움직여 보시면요 다시 이전처럼 동일하게 되게 적은 정도의 움직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패널이 없다라고 하시면 다음 노드를 만들어서 앞에 값들을 이제 기본 값으로 만든 뒤에 추가적인 조절을 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조작상의 차이는요 다른 데보다 개인적으로 블러 팔레트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블러 팔레트에서 마우스 휠로 움직여 보면 0.50에서 0.53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0.03씩 움직입니다 마우스 휠로는요 하지만 이제 패널에서는 패널에서는 0.1 단위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0.1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0.1 0.2 이렇게 0.49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정도 작은 정도를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6 버전에서 조금 편해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마우스로 0.1 단위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게 어려웠습니다 결국에 마우스로 요거를 미세하게 드래그를 해서 요렇게 잡아 주셔야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0.51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패널이 없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그리고 이제 정교함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특정한 조작 방식 역시 정교함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것보다 다이얼이나 이런 노브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삐끗한 확률들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반에 상대적으로 다이얼이나 노브는 요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마우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더 내가 선호한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컬러링 요 부분이죠 컬러링은 이제 여기 있는 트랙볼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우스보단 느립니다 마우스를 잡고 쭉 당기면 굉장히 먼 곳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개인에서 지금 제가 세팅한 상태에서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이 밀어야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움직이니까 요 정도 움직여야지 올 수 있죠 요렇게 마우스에 비해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작은 정도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손목 거의 쓰지 않고요 손가락만 움직여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작상 자체에서도 마우스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민감하게 더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제 이 컨트롤 패널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패널들이 있을 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더 민감하게 쓸 거다 아닐 거다 요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정해놓고 하실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민감도에 크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에는 패널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블랙매직 디자인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패널 전용 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도랑 정교함을 모두 갖춘 커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커브는 높은 자유도 대신 정량적인 조절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패널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별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는 6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점들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커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만져보면 각각 이제 6개의 지점들을 모두 원하는 대로 잡아서 조정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셋 하고요 뭐 이 6가지 지점들은 이제 휴브이에스 휴나 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나눠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브지만 내가 어느 정도 조절했는지 여기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오죠 비교적 이전에 비해 이제 정량적으로 물론 자유도는 떨어져요 6개의 지점이다 보니까 이 사이 지점 같이 마우스로 내가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자유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큰 지점들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만큼 정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기능들 이제 커브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미니 패널 이상부터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 외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큰 풀 패널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의 차이도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속도와 정교함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패널에서만 적용되는 기능들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 값을 많이 올렸습니다 개인 값을 많이 올리면 밝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채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죠 이게 RGB 값들이 모두 커지기 때문에 이제 채도도 이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Y 값만 남기고자 할 때 이 RGB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Y 값은 올라갔지만 RGB 값들은 리셋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패널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패널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신뢰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 뭐 클라이언트가 온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주로 해당되는 얘기죠 비전문가 입장에서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장비를 봤을 때 느껴지는 신뢰감 같은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컴퓨터 그 다음에 정확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더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장비이긴 한데 비전문가들한테는 모니터랑 컴퓨터가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패널 같은 게 더 어필을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음향 작업을 하는 공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거대한 콘솔을 보면서 와 저 정도 장비에 투자를 했다면 잘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 거랑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기대감은 되게 상대적인 겁니다 결과물에 따라서 없던 신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있던 신뢰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 소위 장비빨에 의한 신뢰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당연히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막 이거 하는데 막 어버버 하면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없는 이만 못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능숙도라는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옛날에 탄젠트 엘리먼트 패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쓰고 있는 미니 패널로 바꿨는데요 이게 패널을 처음 쓰는 것도 아닌데도 탄젠트를 쓰다가 요거를 쓰는데 한 2주 정도를 되게 버벅였습니다 조작감이 엄청 달라요 이 돌리는 이제 다이얼에 돌리는 힘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고요 그나마 휠은 비슷한데 이제 나머지 위치들이 너무 다릅니다 이제 탄젠트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좌우로 길거든요 좌우로 길던 장비에서 이게 위아래로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가 어 뭐를 고쳐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없는데 여기 있는데 요런 것들 때문에 한 2주 정도 의식적으로 되게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처음 패널을 샀을 때도 조금 그랬는데요 적응할 때도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로 작업한 것보다 더 느릴 수도 있어가지고 산다고 바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요런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급하게 사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산다라는 것들을 조금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랙매직 미니 패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